내일은 9월 20일 목요일 음력으로 8월 10하로입니다.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 있는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존반독지역에 구름이 자주 끼면서 중부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.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7도,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5도 정도로 예근됩니다. 백두사미룡,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. 해산시,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. 강개시,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. 송진시,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. 함흥시,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. 원산시,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신의조시,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. 평성시,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. 사리원시,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해조시 남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령하 1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만포지방으로서 27도 정도로 예근됩니다 바다 날씨미